어? 옆집 출소했다고? 두부김치 먹고 했다고? 아주 그냥 축제로 그만 축제해. 야, 봐. 명훈님 보고 싶어요. 6일에 점심 먹고 시간 괜찮으세요. 하트, 하트, 하트. 명훈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들게요? 아니, 이분 너무 적극적이신데? 룩북이 되게 핫한가? 그 정도로? 나는 하늘의 맹세콤. 난 몰라. 내가 안 찾아봤어. 모든 걸 걸 수 있어. 난 안 봤거든? 아, 진짜예요, 진짜. 아니, 제가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본 기록을 이제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저는 그 후폭풍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는 감내했어요. 형답게 물지 상태 올려줘. 아? 물지 상태요? 물지야, 졸면서 할 수 있어, 이거? 잠깐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잠을 뭐 몇 시간에 잤길래? 졸면서 해도 마스터인데 우리 돌리는 두 눈시퍼렇게 뜨고도 칠삼. 예라이쌍 마차야. 요, 24시 무리. 오케이, 하이. 물지야, 괜찮아? 아, 지금 안 괜찮았네. 물지야, 괜찮아. 오늘 좀 누워있어. 우리 알아서 깰게. 잠 좀 자고 오지? 잠은 깼는데 아, 롤 때문에 졸나 스트레스 받은 포... 아, 옆에 했어? 또 그 즐거운 게임이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 기운 있는 사람 없어, 기운? 나 세 개 빌려줄 수 있다, 세 개. 나 다섯 개 있어. 난 기속 두 개 있어. 기속을 왜 말해, 미친놈아. 다준 누나랑 돌령을 좀 보내줘 봐. 그래? 필요하면 내가 먼저 빌려줄게. 야, 물지야, 보냈다. 아, 동둥이 엔석균 몇 개 있음? 나 좀 빌려주세요. 밥 빙 뜯고 다녀. 아니, 물지야, 너 생화 다 샀어? 어, 그거 다 했어. 우와, 미친놈아. 그 귀찮은 거를. 반갑습니다. 너무나, 축하해. 어, 이모, 복귀 완료, 철수했습니다. 손님에서 먹을까? 오케이, 내가 차릴게. 어, 마파두부. 오케이, 삼식 형 마파두부. 우리 아브레 먼저 가자, 아브레. 이거 하나 바꿔 먹어. 그려. 그분이 원래 오버워치 팬이었어, 근데? 명훈이 팬이었대. 아, 그분? 명훈이 왜 이렇게 갑자기 훤칠하게 생긴 거 같아? 둘이 만나기로 했어? 아니, 형, 바빠간디야. 룩북 촬영 현장에 간다, 오빠. 명훈아, 삼진아웃이잖아.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되잖아. 그럼 조리하는 거야, 형. 유튜브에서 태워, 명훈아. 왜? 명훈아, 매니저 안 필요해? 아니, 로드 매니저 이런 거 같아. 명훈아, 나 그날 휴방할 거 같아. 문사님! 야, 오늘 물집 가면 우리 공대 벌써 엘라 2명이야? cz... 아니, 휘낭이지. 형도 할 거잖아. 어? 아니, 당분간은 포피셜! 한 달간은? 아니, 한 두 달 두 달. 누나 1파티 갔어? 어? 아, 1파티네. 아주 태양계에 가잖아. 야, 삼식아. 나랑 같이 가는 거로 만족해. 조리형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어. 아니, 삼식 형. 나도 시너지 있는데? 아, 그럼 그럼. 어, 어, 어. 명훈아, 너는 그 시너지 시너지지 말고 저기 합방 시너지 생각하고 있어, 그냥. 뭘 게임 시너지를 생각하고 있어, 미쳐가지고. 오직하슴. 이미 시너지 1티어 아니야? 나 언제 하는 거야? 6일에 6일에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야 왜? 왜? 야 6일 날 태풍 온다더라 나 태풍 온대? 아니 그것까지 빌드옵니다 명훈이 마음에도 태풍 오잖아 그날 멜트 지렸다 형 그날의 태풍의 눈은 아오 고요하고 막 이래 어? 잠깐만 이거 쟁여놨다가 나중에 구칠돌 깎으면 내가 써야겠다 특허네 구칠돌 깎아 구칠돌 아니 나 예전부터 깎고 있었어 각송돌은 형 근데 구칠돌 깎으면 그 파란색 쓸 거 같아 형이? 어? 아니 그래도 임시로 좀 쓰진 않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땐 바로 보라색 아니면은 진짜 백자리 사겠지 그때 되면 파란색 물때는 좀 멋이 없긴 해 우리 형은 저런 거 안 써 그치 아니 또 폭백에 오른폭백에 그런 모습 물때요 돌리 이미 피네 눌렀어 얘들아 아 미치 미치 도중지 자 지금 와 배씨 마렵네 아우 아아 아 기상기 빠졌는데 아니 나도 기상기 빠졌는데 뭐 하는 거야 아아아아 짜증원 룩북으로 해이해진 사나캐의 진정감 주는 거야 아 진짜 말 들었는데 널라구 아 오지럽네 진짜 아니 근데 명훈아 오해하지 말아줘 진짜 축하하는 거야 진짜 축하하는 거야 너 오늘 물지 에스터 가는 거지? 부여하는 거지 벨라 부여 벨라 부여 한창이 많이 들린다 형 그만해 그만 명훈이는 이게 맞아 명훈아 넌 이게 어울려 룩북권이잖아 명훈아 너 지금 맛있는 거 뭐야 그거? 아 이거 도라지 배즙 나 원래 먹던 거야 목 아파서 옛날부터 말했어 고픈 줄 아니지? 아 여기 뒤에 아 죄송한데 도라지 배즙이요 이게 목에 좋은 거야 목에 기관지에 하긴 그분이 너의 목소리가 좋다 했으니까 어? 그분이 설마 선물해 주신 거였어? 쫌쫌쫌쫌 이거 내가 사서 내 돈 내산이야 난 구정은 구정이라고 하더라 감시켜? 어 일로 와봐 뭐 일로 와봐 뭐 틀림없다 틀림없다며 오나 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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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미안 근데 잘못 봤다 어 뭐야 아니 조마 나 사마 아니야? 쉬어 쉬어 아니 핸드폰으로 보면 네이비 알라님이나 한 번 봐볼까? 아니 형 잠깐만 명훈아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행동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명훈아 질투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막아서야지 뭐 하는 거야 괜히 봤네 아 머릿속에 격뚱 없네 무슨 일이 있는 나는 그거 검색하는 순간 지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중 난 진짜 가버려 난 만약에 여자친구 있었으면 오히려 맞설 수 있어 왜? 혹장 괜찮지 않냐 아니 형 어디까지 갈 셈이야 아니 여자친구까지 아스트라이팅을 한다고? 아니 이게 무섭네 아 착각했다 제발 오늘은 서 제발 오늘 서점 먹자 진짜 나 이제 먹을 때 됐다 하나도 못 먹었다 아직까지 뭐.. 어디에 Knight Windows 오.. S처럼격 온 난 2억 7천 아 사랑이네. 용 봐 이거 내가 주고 싶은 애들만 죽는 그런 거 안 되나? 지정해가지고 그냥. 몰리 없인 못 살아. 지랄 씨. 올 엘라 가면 되나? 아 이거. 간다! 1억 9천! 1억 3천! 우와 뭐야! 타조님! 그래도 잔혈의 적이네. 진짜는 이길 수가 없구나 역시.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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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명훈아. 아니 거의까지 간단 말이야? 결박이다. 아니 그걸 또 왜 대세김질을 해? 전 나이 없네 진짜. 죽여! 제발 광희의 구라도 제발! 뜨겠냐고. 아 근데 진짜 서 하나만 줘라. 아 이거 없어. 아 진짜 서 좀 줘. 너무하네. 아 뭐 이딴 게 나오냐. 근데 이거 뭐야. 안찬 한번 리필하고 딱 일리아칸 가자 그러면. 제가 볼까? 나 오늘 좀 위험한 자리. 나 오늘 신앙심 떨어지는 날 쓰도록. 나 이거 내부에서 실수 한 말 하는 순간 바로 고트에서 조트될 듯. 천호사 오른쪽.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봐. 이거 딜 틈임. 너무 적고요 너무 적고요. 그다음은 이제 17줄 쫄몹 3번 잡은 다음에 버프 받고 가운데 질병 혜택 유지하면서 그거 하는 거. 완벽히 이해했어. 오케이. 어 잠깐만. 아 너무 아픈데? 나가고. 가운드 들어가서 스택을 다시 유지하고. 다시 들어가고. 아 이제 알겠어 패턴. 완벽히 이해했어. 아니 칸형. 칸형 초록인데 왜 안 뛰어? 아 나 쌍방울이야. 어 쌍방울 줘 뭐야? 굿나 신기하네. 돌리군. 나는 지지 않아요. 미안해. 왜 물량 안 먹어요? 아니 물량 먹었는데 디버프 때문에 이게 알겠어. 아 진짜 웃기네 그냥. 수고.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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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 투 원 투. 자 교주님의 말씀에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 착석해주시고 돌멘을 기도해 주십시오 돌멘. 믿습니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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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야 명훈아 나올 수 있을 때 나와? 이것만 지우고 나올게요. 어 풀려. 어 풀려가 멀리 와. 아니 나 부담감 개질이네. 아 씨. 낙인 낙인. 아하. 낙인 낙인. 낙인. 9시에 10시에 해줘야 해 9시에 10시에. 야 뭐야? 야 왜이래? 야 갑자기 유혹됐어 뭐야? 누구야? 어? 5스텍된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초록이 돌리형이었다고? 뭐? 초록색인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아... 아니 야 미쳤는데 야 여기? 미쳤는데 생기는 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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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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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단수대 어 뭐야? 뭐라고 가자 아니 아까 한 3개인가 4개인가 동시에 헷갈리는 거 맞는데 맞나? 잘못 본 거 아니지? 먹으라는 말이 있고 약간 그 말이 다른 피치된 거 아니야? 뭐 로직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돌리오파때문에 이거 상향된 거야 이거 아 씨 알았지 마 그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게 내 딸 너무 익숙해졌나? 아니 이게 20대도 되네 그만 이거 밟으면 안 된다고? 사이? 이거 낫나 해서 게이지 있는 사람 빠져야 돼야 돼 구안도 한 번 신경 써 위험한데 말해줘 지금은 평온 7시 1시 어... 9시 아홉시 아홉시 난 아홉시 지어서 아홉시 지어서 오케오케 하고 있어 가꿍 조심 아홉시 지우고 있어 다 아니 원래 제니 이렇게 빨랐나 아니 근데 내부 재밌어졌어 자 형이 먹어 형이 먹어 무력과 파붙는 중? 나이스 방금 하셨어 오케이 어? 낫나? 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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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 어버니 ㅅ여 어 이거 내 бог 뭐야? 이것도 부파? 이것도 부파 바운드 부셔 가위나 부셔 바운드 부셔 나이스 어 패턴 너무 예쁘고 아아 어 뭐야 내 왜 죽었지? 피 없었나? 다들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됬 어제 적게 어후 아하 됐어 이제 낫나 받잖아 낫나 받지까봐 왜 있어 그냥 자 보지 말자 어 왜이로 밀어 그냥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러면 또 증명해야 되잖아 방금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X됐다 방금 끝났어야 나한테는 깔끔 아이씨 한 번 더 부탁해 존나 부담스럽다 에? 아까 내 플레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증명해줄게 또 더 보여줄게 이제 그냥 아주 즐겨볼게 한 번 이제 줄여 나왔어 오케이 나옵니다 범파모이기 범파모이기 이건 또기 벙감하고 있어요 아 건반 좋아요 야 이거 뭐야 야 안에 장난 아니야 잠깐만 뭐야 이거 수구 터졌어요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기다려봐봐 아니 이거 약간 버그 수준인데 아니 이거 야 좀 많은데? 지워지고 있긴 해 지워지고 있긴 해 오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와 엄청 깨끗한데? 리즌을 따라가버리네 나 지금 적응한 거 같아 적응했어 적응했어 아 나이스 난리 안 돼 난리 났어 컷 컷 어 이거 반대로 반대로 하는 거 어? 조심 와 뭐야 어? 조심 오른쪽 조심 뒤로 뒤로 봐봐 아 잠깐만 아 이거 나 튕긴 거 같은데 딱 봐도 튕겼네 아 이거 튕겼다 아 이거 개혈 같네 이거 다시 하는 게 나을지 나도 그럼 화장실 나도 화장실 내가 보니까 돌리오빠 화장실 같지? 이거 돌리오빠 때문이야 이거 지금 화수구 해치한 게 진짜 커 근데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찢으려고 그래 가주야 너 들어갈래? 어? 왜? 아니 한 번 막 봐봐 이거 진짜 지려요 지금 미쳤어 아 나 오빠 칭찬하고 있었어 어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여기 미쳤어 아니 근데 이게 버그가 있으면은 이거 빨리 하지 왜 이게 아니 똥 늘릴 생각하지 말고 버그나 고치지 뭐 똥을 늘리고 앉아있어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하나 둘 셋 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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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바람이 역겹다 진짜 미친새끼나 이거 진짜 어 와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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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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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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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색 네 들어가서 들어갔어 너네네데 바로 나올 거야 왼 원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와 나이스 2부파를 시키면 좋은데 나이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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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뭐야 뛰었는데? 집중해 집중해 우리가 밀어야 돼 우리가 밀어야 돼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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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빡세네 이번주도 일렉한 그래도 하드 끝내놨다 아니 사수고 이거 뭐야 아니 그 똥 생기는 거 피로도 지리겠는데 너무 많이 생기던데 이번에 근데 이게 정상인가 설마 이제?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땐 이거 돌아가면서 가라는 거야 이거 진짜 나 비빌가 바로 붙였다 미친 거야 진짜? 아니 또 붙였다고? 20% 봤어 20% 아니 쟤 어이없네 저렇게 말하고 가는 거야 아직 안 왔어 쟤 무기에서 장기배 그냥 다섯 번 봤으면 좋겠다 엑스 너 갈 건데 몸무기에요? 무기는 약간 열린 결말로 열어먹는 거지 아 열린 결말 할 거면 8강이 맞아 안 할 거면 안 하는 결말 근데 지금 6강에서 멈춘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은 괜찮아? 손절한 거지 갈 생각은 있을 걸? 천천히 카멘 전에 카멘 전에? 내 하늘을 한봉숙을 낳고 괴물질을 낳고 오돌리를 낳고 호쇼를 낳고 부다형을 낳고 삼식을 낳는다 야 너도 아직 6강이야 저 출산시대에 말도 나왔다 냐 amine 딸 하나 파고erel 셈 積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